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지난해에 이루지 못해 아쉬웠던 일들이나 목표가 있다면 2020년에는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소망을 제가 대신 이루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웃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덕킹 영원의 군주로 여러분들을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2020년에는 더욱더 희망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